한국어랑 비슷한 것들도 배웠는데 시간 실제 시간도 한국이랑 똑같고 그리고 오토바이 게임 속에서 오토바이 나오는데 오토바이도 한국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좀 비슷한 단어들은 빨리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언어들은 빨리 습득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고 또 우리 예쁜 아크댐걸즈 친구들이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봤고 거기서 공연하는 영상도 다 봤어요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다음엔 저도 꼭 갈 수 있길 제주 제주 저는 그럼 이 부분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진짜 먹을 걸 좋아해서 음식 관리를 안하고 그냥 이제 경기장에서나 두 배 더 뛰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렇게 뛰다가 이번에 조금 다쳤는데 그걸 많이 걱정해주셔가지고 완전 지금 너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인연에서 2, 3배의 리시를 사용해요 그리고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4년 전에 여기 발목을 띄웠었는데 원래 계속 띄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지금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또 사실 한국어 4년 전에 한국어 4년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런 거 대만어랑 한국어랑 비슷한 것들도 배웠는데 시간 시간? 실제 실제 시간도 한국이랑 똑같고 그리고 오토바이 게임 속에서 오토바이 나오는데 오토바이도 한국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해서 좀 비슷한 단어들은 빨리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언어들은 빨리 스틱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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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한권명간으로